수로우 정철은 처음부터 러브캐쳐 했대요. 저기 빌드업 한 거 싹 날려. 마음에 드시나요? 너무 마음에 드세요. 집에서 챙겨갈 거야. 나도 가다가야겠다. 수로우 씨 미안합니다. 혹시나 했어, 혹시나. 아니면 어떡하지? 괜찮은 척 할랬거든. 내가 널 믿으랬잖아. 없다. 공식 커플이지 뭐. 왜? 왜? 진정이 안 들려면. 잘 지냈어. 잘 지냈어. 뭐야. 근데 이거 머니에서 바뀐 게 더 감동이다. 내 감명에 좀 최선을 다했다, 충실했다. 너한테 솔직하게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. 태현 씨 표정이 좀 슬퍼보여. 마지막 할 말 없으신 거야? 마지막 할 말이야? 응. 처음부터, 지금까지. 거짓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. 다 진심이었고. 나도 뭔가 내 감정이 엄청 솔직했어. 아니, 고마워. 더 할 말이 있는 눈치인데. 아니. 없어. 나도 다 했어. 나도 다 했어. 네, 고마워. 잘. 열어보려니까 떨린다. 아, 미치겠다. 어떡해. 떨려. 내가 먼저 열어. 같이 열어. 같이? 응. 알지? 응. 알지? 알게? 응. 뷰.